1시간 정도 눈 좀 붙여요 잠을 어떻게 자요 내 몸 봐야지 체력가는 대단해요 진짜 귀여워 그렇지 너희 같은 것들은 체력이 미천일테니까 사람 부를게요 아니에요 연주씨 나가있어요 안돼요 경호원 부를게요 괜찮아요 나가있어요 어쩌려구요 어서요 역시 넌 니 언니하고 좀 달라 내가 겁나지 않는다 그거지? 내가 왜 너같은 인간을 겁내야 하는데? 니가 아무리 억세하게 살았다고 해도 난 남자야 너같은 거 하나처럼 목을 비틀어서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져 바라던 바야 공소쇼 같은 거 따질 필요가 없겠지? 어서 해봐 목을 비틀어 보라고 인간 말 좀 인간 말 좀 이지석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지 답잖아 어서 해보라니까? 야식은 저 혼자 챙겨도 되는데요 할 일도 없어서요 여보세요? 진수님 원래 전화도 보고 싶으시는 그런 건 아니고요 빨리 오세요 빨리요 지금 글로리아씨가 위험하다니까요 왜 그래? 저... 부... 부사장님이...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? 그만 좀 하면 안 돼요? 어디까지 가려 그래요? 나가 계세요 진진아 저 인간 절 죽일 용기도 없는 인간이에요 죽이라고 목을 들이미는데도 못 죽이는 인간이라고요 남들을 시켜 사람을 죽이라고는 하면서 정작 저 자신은 죽일 주제도 못 되는 인간이라고요 너 정말 대단한 여자를 선택했구나 더 내려갈 바닥도 없잖아요 왜 이런 주제까지 보여요 형 형